로드키우 선정 여러분들, 웨스트.. 웨스트 많아. 여러분들 리그로 먼저 해udge.. 오케이 오케이. 어따 가나가나 가나가라 인사이드 인사이드 갈라봐 갈라 찍는다 이스트에 갈라 찍는다 앞에 너무 많이 가지마 여러분들 우리 인사이드 본다 그랬잖아 이스트로 오세요 계속 오세요 사우스 이스트로 오세요 이스트로 깊게 나머지 인기지 5 4 3 2 1 이스트로 나머지 깊게 인기지 나머지 나머지 세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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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지 여러분들 나봐 나봐 나 지금 리그룹이 너무 안된다 여러분들 디펜스 준비하면서 사우스 이스트로 와 딜 안나오면 한번에 하면 돼 오케이 사우스 이스트로 와 사우스 이스트로 와 여러분들 디펜스 준비 콜러 노스 이스트로 둔다 콜러 콜러 노스 이스트로 와 디펜스 준비 안 돼 1파트 카운터 인기지 바로 5 4 3 2 1 1파트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헤드다운 헤드다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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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들어온다 갈라 들어온다 나머지 파트 계속 걸어 와 사우스 이스트로 계속 와 여러분들 나머지 계속 와 계속 와 디펜스 해드 캐치하고 나머지 사우스 이스트로 모두 다 인기지 5 4 3 2 1 다 인기지 여러분들 풀 캐치해 풀 캐치 갈라 새끼 꼭 잡아 파운트 아직 있어요 가방님 네 저 파운트 몇렙테리라고? 1렙테리라고? 1렙테리 1렙테리 얘네 인기지 붙었어 시즈방도 빠졌다 자 이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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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전부다 노스웨스트 디펜팅하다 인기지 5 4 3 2 1 디펜팅 다 잘라 디펜팅 다 잘라 전부다 전부다 우리 1인게이지로 갈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디펜스 준비 앞에 앞에 풍착 살려 노스웨스트로 여기 홀딩 홀딩 여기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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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트로 빼봐 이스트로 와봐 방스웨스트 다 잡게 방스웨스트 다 잡아 이스트 컴 이스트 오케 다 잡고 와봐 웨스트로 와봐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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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웨스트로 오세요 웨스트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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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초코 초코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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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깔 준비 사우스 이스트 컴백 아페 디펜스 자 노스웨스트 와봐 노스웨스트 못들어간다 QW 쳐 여기서 홀딩 홀딩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여러분들 말좀 들어줘 노스웨스트로 오세요 노스웨스트로 오세요 노스웨스트로 오세요 너 없는것같애 계속 CHEERING 앞에 디펜스 준비하고 스푼 Fuel var 휴대펜 단know 디펜텍 느리게 해줘 디펜텍 빨리 느리게 해줘 eningate 5 5세이컨덴 자elect자 5 ера 클랩 token minds talkin? 홀렘 만들어서 다 잡아 잡아 3 서우스티스트nd 축축 오세요 여런들 축축 하 악AD contre 죽춰가 x5 힐 좀 더 주워 힐 좀 더 줘 아 그래가 operations 준비해 앞 fak! 얘네 온 알려준다 yüz leadership이 계속 죽여 디펜태크 계속 가 서우스티스트 계속 가 묶어 줘 wy口 서우스티스트 계속 가 여러분 crabby Snail 인게ing five four 일어시리 다 죽여 우리 뒤쪽에 뒤쪽에 뒤쪽에도 온다 여러분들 1파티만 이스트에 가드한테 이스트 가드한테 1파티만 웨스트에 한파티 있어 웨스트에 한파티 있어 가드 가드 잡아? 오케오케 알겠다 버스포 플레이 잉게징은 가드 이거 1레벨이라고 했지? 어 1레벨이야 이거 다 리셋했어 여러분들 재개 재개 앞에 잉게지 줄을려 한다? 아직 안 들었어 음.. 키 터블루 재발 재발했어 여러분들 이거 가드 좀 잡아줘 가드 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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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냥 전부 다 웨스트 가드들한테 잉게지 할게요 3 2 1 스테오판다 홍림 오케오케 아 앞에 스페이스 좀 아냐야 다시 빠졌어 오케오케 얘 이기어 기다린다 지금 가드한테 빨리 빨리 이 스킬 좀 써줘 에브라운 우리 퍼스트 포커스 온 가드 가드 좀 뭐하냐 아벨망치들 Q&W 가드 플리즈 아벨망치들 뭐해 여러분 1레벨이야 1레벨 가드 정리 빨리 해야돼 그니까 가드 금방 죽일거야 여러분들 이거 빨리 에브라운 우리 퍼스트 포커스 온 가드 플리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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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켄서가 다 디크로우를 쳐줘 여러분들 우리 그 이제 잉게지 또 나눌게요 2레벨 엔게이지 2레벨 엔게이지 2레벨 엔게이지 자 엔게이지 클리프 링에서 오는 사람들 그냥 뭉쳐서 와 제발 제발 갱커 조심하시고요 1파티 메이지 쪽으로 엔게이지 5,4,3,2,1 1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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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우스 백팩 컴백 컴백 디펜스 준비 나머지 이스트 이스트 엔게이지 5,4,3,2,1 이스트 이스트 있는 애들 아이고 여러분들 말좀 들어줘 사우스로 와줘 사우스로 와줘 메이지 계속 맞지 말고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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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들어 사우스로 오세요 여러분들 이스트 있는 바운스 카드 다 지우려고 했는데 사우스로 오세요 사우스로 와 1파티만 메이지 쪽에 엔게지 준비 5,4,3,2,1 1파티만 메이지 메이지 쪽에 엔게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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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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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레벨이라 그냥 메이지 잡아도 돼 어 여러분들 이제 메이지 천천히 싣게 메이지 천천히 싣게 어택 메이지 일단 메이지 먼저 잡죠 여러분들 힐러들 빼지마 형님 지금 사우스에 뭐 하나 왔거든 잠시만 확인 좀 해주세요 전부 다 카운트 엔게지 5,4,3,2,1 전부 다 카운트 전부 다 카운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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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메이지 마 메이지 잡아 메이지 잡아 메이지 잡아 메이지 잡아 1파티 사우스 이스트 엔게이지 5,4,3,2,1 1파티 1파티 사우스 이스트 힐러분들 이스트 디펜팅들 개해줄거 붙어줘야돼 사우스 이스트 오케이 오케이 때려 때려 여러분들 디펜트 잘 봐줘 여러분들 다시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와 메이지 초기화됐다 여러분들 메이지 먼저 잡을게 이 이스트 이스트 디펜팅들 저거 봐주는거 힐러분들 붙어줘야돼